안녕하세요. 판례용법 운영위의 판별TV의 방탄교 교육원회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용법 인사 이혼 후 재산분할과 재척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무 1181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고요. 원고와 피고는 입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다시 제기한 거죠. 그리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서 파괴 환승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와 2018년 10월 23일에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원고는 이혼 후에 2년 이내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홀히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재척기간 2년이죠. 그런데 원고는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조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재산 특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의 재척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각할한 겁니다. 원심이 이상해 보이는데 원심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데 그 판례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판례가 뭐냐면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척기간이 도가된다. 이게 대법원의 2018스 18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판결을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했는데 나머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재척기간이 도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만 하고 재산을 아예 특정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재산 특정시가 재척기간 기준이냐. 원심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재척기간을 이 2018스 18에 보면 특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척기간을 도가로 보니까 애초에 재산분할을 청구를 했는데 재산분할을 특정하지 않으면 특정할 때 그때 재척기간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니냐. 이게 원심의 입장이었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산분할 절차는 비송사건이므로 법원의 직권 탐지주의에 의거한다.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재척기간이라는 것은 심판을 청구하는 출소기간이기 때문에 결국 출소기간이, 소를 재기하는 그 기간이 재척기간이므로 증거 신청을 하야든지 여부는 재척기간 준수 여부와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 2018스 18에 있는 그 사건에서는 일부만 재산분할을 청구를 했고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남의 재산을 특정한 거 이거는 재척기간이 도가했지만 증거 신청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거는 애초에 소 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원심의 결정은 2018스 18 결정을 잘못 인용한 거고 이 사건은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해서 구했고 증거 신청만 나중에 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직권 탐주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안은 직권으로 재산분할 재산을 사실수사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증거 신청이 재산분할 재척기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전체 재산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에 대한 특정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혼을 같이 청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혼을 다 한 다음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문제 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특정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 판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18스 18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에 관한 재척기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의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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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